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광역철도망 완성 시 KTX 오송역에 미칠 영향과 기대 효과를 정학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지하철로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첫 관문은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전망은 불투명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대전 반석에서 정부청사를 거쳐 조치원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정부에 건의해왔고, 충북은 조치원에서 오송,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안을 각각 요구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데 한계에 있던 겁니다. 그러나 합의된 공동건의안이 제출되며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550만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구축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해도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사례를 보듯 정책적 당위선이 인정되면 청주 지하철 시대 개막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는 KTX 오송역은 새로운 도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 전철이 오는 2024년 중공되면 상하행 노선 모두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다 충북선 고속화 추진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여객 수요 증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세종과 대전은 물론 청주에서 오송까지 50분 걸리던 접근성이 15분으로 단축되며 청주지역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세종시 빨대 현상에서 벗어나 세종과 대전의 주거, 개발 수요를 청주권이 흡수하고 받아들이는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청주권 하루생활 반경을 넓히고 세종시 배후도시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정억순입니다.